금메달 소르키나 지난번 사바에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최강자인 소르키나 연기를 비교하고 있죠 현재까지 선도는 링제 9.850 4봉에서 상봉으로 연결 물러끄듯이 가볍게 수달사 수달사에서 360도 설정 4봉에서 수달사 연기 곧바로 상봉적으로 힘이 좋군요 스페셜라나 소르키나 아주 우연한 탓을 보이고 다른 선수와 비교할 때 팔 길이라든지 다리 길이라든지 이게 순이 길어요 이 하봉에서 수달사 조작을 또 회전을 하면서 연결한다는 것이 어려운데요 지금 아랫봉으로 연결하면서 수달사 여기서 배뛰고 뒤돌면서 다 풀어가지고 윗봉으로 소난도 연기로 연결이 오면 저 동작이 이 선수가 복잡하게 할 수 있는 한의적인 동작입니다 네 이제 피전 들어가면서 착지 한 번 두 번 들어서 착지 좋습니다 이제 피전 들어가면 일어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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